용호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꼭 들어주실 거야 신혼 한 번 더 하자 봤어 복수하자 복수하자 알았어 쌍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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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죄가 없을까요? 난 신 안 믿어요 왜?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주님 용호를 보호해 주셔서 그때 난 신부님을 진심으로 믿었었고 그래서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 믿고 따르면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돼 제게 힘을 주셔서 용감님! 왜 따라 올라갔어? 나 용감입니다 형 첫 번째 날은